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등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만 드리는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 진행을 맡은 천재교과서 김은환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우리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이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의 날씨처럼 관심이 정말 학부모님들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6차 학부모 특강도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정말 이 단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문외력과 독서에 대한 특강입니다. 막 귀가 쫑긋쫑긋 하시죠? 오늘 이 특강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우리 강사님은요. 정말 저희 내부에서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천재교과서 독서논술사업단 곽영희 단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재교과서 독서논술사업단장 곽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단장님 독서는 진짜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 이 문외력이라는 어떤 이슈가 되게 강조가 되면서 어떤 학부모님들 관심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외력과 독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정보 오늘 주실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2년 전이었죠. EBS에서 방영되었던 당신의 문외력이란 다큐멘터리가 문외력 광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후로 시중에는 문외력과 관련된 도서는 물론 각종 어휘력, 독해력 교제와 독서논술, 독서학원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문외력과 독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입니다. 자 그럼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독서와 문외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문외력과 독서에 대한 개념도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거 먼저 궁금해요. 문외력, 문외력의 정의, 문외력의 개념, 좀 쉽게 우리 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외력을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죠. 리터러시는 시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식성이라는 용어로 논의되었습니다. 문식성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쉽게도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학계에서만 쓰이고 있었던 용어라서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텐데요. 이 문식성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문맹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리터러시를 문외력이라는 용어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문외력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장님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문외력이라고 최근 들어서 저는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글을 읽고 해석해낸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독해력과 문외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력은 어휘력과 함께 문외력의 한 요소입니다. 연산이 수학의 한 요소인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외력은 단순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활용하는 능력으로 확대된 개념입니다. 이 활용하는 능력은 이해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정리하고 또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수가 수학이 아니듯 독해력은 문외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학습 후에 마지막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하죠. 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해보자. 서술해보자. 또 평가도 선언수령 문제로 평가를 합니다. 리터러시의 개념이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리터러시를 더 이상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리터러시를 그냥 리터러시라고. 리터러시. 그럼 이게 단순히 글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요새는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 그냥 리터러시라고도 물론 얘기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은 뭔가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종이에 인수해된 텍스트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도구로 접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는 뭘까요? 뭐죠? 미디어, 즉 매체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미디어의 종류도 요즘 무척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와 함께 인터넷, 유튜브, SNS와 같이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자매체, 즉 디지털 미디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넘쳐나는 매체와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판적 사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올바른 판단을 위해 반드시 키워져야 할 사고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활용하는 리터러시를 비판적 리터러시라고도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과의 영역에 매체 영역이 추가된 이유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터러시의 개념이 문자의 범위를 넘어서 활용 능력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이렇게 주변의 학부모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이 리터러시, 이 문애력,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꼭 독서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독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더 독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하셨듯이 문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읽고 이해하고 또 활용한 리터러시 능력의 기본은 일단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또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죠. 이 텍스트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책, 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나 글을 읽는 행위인 독서, 독서를 잘한다는 것, 잘 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읽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책을 읽고, 표정을 읽고, 마음을 읽고, 돈의 흐름도 읽고, 세상의 변화도 읽습니다. 참 읽는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죠. 네, 독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길러져야 할 읽기 능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 혹은 내면을 읽어내어 의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든 지식과 지혜를 내 삶과 연결해 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읽기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보전, 역사,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사색과 사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행자님, 이렇게 책을 읽기 위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글을 배운다? 글을 익힌다? 글을 깨친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 네, 바로 글을 깨치는 단계이죠. 아이가 자음과 모음의 발음 규칙을 터득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글을 깨쳤다고 합니다. 글을 깨치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덩달아 영상 매체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꼭 영상 매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학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한글을 깨치기 전에 영유아기 때부터 그림책도 읽어주고 생각과 느낌 나누기도 하시죠. 또 도서관과 서점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드디어 한글을 깨치고 혼자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됐다. 드디어 책 읽어주기 위해서 해방이다. 쾌제를 부르기도 하시죠. 저 얼마 전에 해방을 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이가 한글을 깨치고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마냥 좋아하시면서 섣부르게 혼자 읽게 두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읽기의 발달 단계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읽기에도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글자를 맞게 친 아이들이 읽기 시작하는 해독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해독 단계에 겨우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함께 읽기를 계속 하시면서 글자를 소리내어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낱말과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무조건 질문 또는 문제만 풀릴 것이 아니라 글을 같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계속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서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계속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문제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글의 양이 늘어나고 모르는 단어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는데요. 만약 3학년이 되어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쉬운 동화책이나 만화책만 고집한다고 하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간혹 한글을 깨치자마자 혼자 읽겠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혼자 잘 읽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읽겠다는 의지를 수용하는 한편 엄마와 함께 소리내어 읽기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이와 번갈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글을 읽고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띄어 읽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외력을 키우려면 어휘력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휘학습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네 어휘력 중요합니다.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림도 보고 문맥 속에서 어휘를 익히게 되면 아이가 글이나 책을 읽을 때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한글을 몰랐을 때처럼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낯선 어휘가 나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또 추가 설명도 해주시면서 편하게 책 수다를 떨어주세요.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한글을 막 깨친 아이들은 글자 자체를 읽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죠? 네, 이런 경우를 읽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기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읽게 두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고학년 독서지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고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독서지도 시기를 읽기를 위한 학습 시기와 학습을 위한 읽기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학년이 읽기를 위한 학습 시기라면 고학년은 학습을 위한 읽기 시기입니다. 저학년 때 읽기 유창성과 함께 어휘력과 다양한 읽기 기능을 익혔다면 고학년은 책을 통해 익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지도는 읽기와 쓰기를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만큼 잘 구성된 워크북을 통한 독후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워크북의 질문과 발문을 통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과 체계적인 글쓰기 훈련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을 잘 읽고 하는 친구들이 글쓰기도 잘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다. 아이들 중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이 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성향이기도 한데요. 이런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자기가 많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 크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언수령 평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책을 읽고 사고력과 글쓰기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공부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면서 독서에 대한 성취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요. 독서 동기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해진 독서 동기는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로소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선순환 사이클을 타게 되는 거죠. 이 고학년은 특히 역사와 과학, 정보와 같은 비문학 도서를 교과학습과 연계하여 독서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책을 읽으면서 연관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 글쓰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읽기와 쓰기의 성취 기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만 나누는 독후활동이 아니라 좋은 질문과 발문으로 구성된 워크북 활동을 통해 글쓰기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고학년이 학습을 위한 읽기 시기다라고 말씀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데요. 신체 발달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글자 해독 수준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으로 학교 문턱을 넘었던 1학년 아이가 6학년이 되면 정의와 공정, 환경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공부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6년 동안 모든 아이들이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2학년에서 대충 읽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시고 3, 4학년까지 단순 책 읽기, 즉 다독만 한 아이들 중에는 5, 6학년이 되면 책 읽는 것보다 점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영유학기 때부터 독서를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다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 통장이다. 그다음에 많은 책들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독을 많이 강조했던 걸로 알았는데 다독이 그러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건가요? 네. 다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독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네. 다독을 하되 마치 숙제하듯이 무조건 양해만 집중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독이고요. 그런 다독은 정말 좋지 않은 나쁜 다독입니다.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Deep reading? Slow reading.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예전에는 책 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찾으면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산학원 만큼이나 속독, 정독 같은 읽기 훈련 학원도 많았는데요. 물론 읽기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읽기 부진화는 집중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를 읽기 훈련만이 아니라 사고력과 표현력까지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리터러시도 리터러시 시대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졌듯이 독서의 어떤 요구 수준도 예전과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면 독서 논술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시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단장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함께하고 계신 학부님께 마지막 또 당부의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를 깨쳤다고 연산을 잘하는 게 아니고 연산을 잘한다고 수학 실력이 보장되지 않듯 한글을 깨쳤다고 독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독해를 잘한다고 문해력 실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읽기만 아니라 분석적,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 훈련과 글쓰기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습득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의 문해력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읽은 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능력,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 정보들을 연결해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천재교과서 학부모 제6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음 우리 예정하고 있는 7탄 주제는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과 미래 인재상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영어, 수학 그리고 오늘 독서 논술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또 곧 맞이하게 될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 아이 키우기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